안녕하세요. 저는 매직카라의 최우식입니다. 저희는 이번에 친환경 대전에 친환경 음식물 처리기 스마트카라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 스마트카라는 젖은 음식물 쓰레기를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완전히 건조단 형태의 가루로 처리해주는 제품입니다. 특히 닭볕까지 처리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단단한 그런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 제품은 기존의 음식물 처리기 하면 전기 먹는 하마 이런 별명을 갖고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보완해서 절전형 인공지능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월 전기 사용료 한 3천원 정도면 가정에서 사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또 냄새에 대한 부분도 그동안에 걱정이 많이 있었는데 친환경 에코필터를 저희들이 개발을 함으로써 냄새 걱정도 그렇게 개발이 되었습니다. 또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제품이 이렇게 건조통이 분리될 수 있도록 그래서 소비자들이 청소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편의적인 기능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에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야 하는 그런 중압감들이 많이 있으신데 양은 10분의 1로 줄여줌으로써 또 완전히 가루로 건조된 형태의 가루로 처리하니까 보관하거나 버리거나 이럴 때 굉장히 편리하고요. 앞으로 친환경의 어떤 그런 컨셉에 굉장히 맞는 그런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